아 여기 안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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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못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안 살아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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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서 안 돼 바보 아나운소들이라고 오잖아 나까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저희 배텐이 예 또 아 에이 그런 거 의식하고 했어? 아니야 그냥 팩트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괜히 자랑하는 거 같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야 돼 PPL이 또 들어와겠고요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빨아야겠다 또 이렇게 PPL을 부시럭부시럭하면서 안 깔끔하게 어? 생각보다 작네 PPL 처음이에요 이게 이건가? PPL하기엔 너무 좁아서 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주는 건가 봐요 이거 여기다 놓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요 그냥 주는 거 같아 안 걸려 어? 진짜요? 붙이는 게 있어도 여기는 스피커 재질이라 붙이기 어려울 거 같아요 매달리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요 안 나와 어 그래? 근데 왜 붙일 만한 데가 없어? 그냥 이건 지금 준 거 같아 없을 뻔 쳐 이렇게? 네 없을 뻔 너무 안 보이는데? 귀엽다 세우지 못해 이게? 괜춘 괜춘 귀여우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같아 귀여운데? 이게 PPL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자석이 아니더라고요 자석 없어요 자석 없어요 이거 뭐니? 이거 뭐니? 걸치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걸치는 없어 있는 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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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자석 어디? 어떻게? 뭔가 자석 느낌이 났어 PPL 하지 말자 아 살려줘 안 되겠다 여기 있잖아 했다 했다 우와 우리 우리 봐봐 내가 손에 자석 느낌 났다 그랬지 TPL 초보들 여러분 PPL입니다 풀하지 못한 PPL 여기도 올려놓으라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너무 거짓 여기에 이렇게 벌려서 아니 카카오고 이렇게 아 여기 안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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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안 살아서 그래 어 그러면 얘가 안 보여주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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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던져 안 돼 좋아하네 좋아하네 지금 이렇게 아 오케이 아니 그러면 좀 돈들어가 보이겠니? 아 진짜 PPL 안 해본 티들이 이렇게 나야? 아니 야 물건을 쓰면 줄 몰랐어 PPL 못 사봤어요 아 이런 거 못 사봤어 아니 뭐 이게 뭐야 PPL 안 써봐서 그래 안 써봐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바보 아나운서들이라고 오잖아 나까지 못 사가지고 광고 조혈중 살렸다 이거 이거 살렸다 광고 살렸다 그래 많이 들고 그래 그래 혜원님 한번 가까이 고마우시죠 카카오님들 여기까지 고마워할 거 같진 않은데?